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줄리 논란과 관련해서 종로구의 한 중고서점의 벽면에 줄리의 남자, 줄리의 꿈 이런 것을 적었던 건물주가 누구일까? 이 건물주가 바로 책방을 운영하고 있고 이 건물은 과거에 우미관이라고 해서 김두한 종로 일대를 누볐던 장군의 아들 김두한의 무대이기도 한 그 장소를 매입했다고 합니다. 그 장소를 매입한 거기에 원래 새를 주고 있었는데 그 새가 코로나 이후에 장사가 안 돼서 세입자가 나가고 난 뒤에 또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데 세입자가 오지 않아서 본인이 직접 거기에다가 중고서점을 운영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건물주는 이 벽면에 붙어있던 여러 가지 글들을 다 지웠습니다. 그러니까 줄리의 남자, 줄리의 꿈 이런 거 지웠습니다. 줄리의 남자, 누구누구 의사, 누구누구 회장 이런 거 다 지웠는데 그 이후에 여기에 또다시 낙서를 해서 그대로 다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글을 적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건물주는 그 글자를 다 지웠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줄리의 남자들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욕설까지 써놓고 좀 희미해 보입니다만 여기 보면 줄리의 남자들, 누구누구 이 암흑의 의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검사 누구누구 이렇게 원래 자기는 지웠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낙서를 했다. 그리고 이곳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지금 평소에는 한 20, 30명이 오는데 이 낙서 줄리 파동 이후에는 한 100명이 왔다고 합니다. 100명.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와서 책도 많이 팔려고 곳곳에서 지금 이 서점 사장을 지원하는 말하자면 그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지원하고 응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여기에 와서 이렇게 셀카를 찍는 사람들 뒤에서 셀카를 찍고 정면에서 그림을 찍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에 보면 이 책방에 다녀간 사람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QR코드가 안 되는 사람들 적고 있는데 이 적는 오른쪽 화면이 평소보다 한 3배 정도 많은 거죠. 한 30명 왔는데 지금은 100명 이상이 오고 매출도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매출도 많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여기에 장사로 보면 영업 측면에서 보면 아주 대성공했다 이렇게 보여 있습니다. 줄리를 찾는 사람들 일동해가지고 사장님은 최고의 건물주이십니다. 하는 이 꽃바구니도 변달됐습니다. 사장님은 최고의 건물주이십니다. 자하 편향된 단체들 대깨문들이 보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지금 낙서는 지웠지만 그 자리에 또 다른 펜으로 쓰고 있어서 지금 똑같은 적었는데 그 주변에는 또 문재인을 비방하는 글도 있다고 합니다. 보수 측 사람들 유튜버들이 와서 문재인 XX이 적고 그래서 한때 충돌도 하고 다투기도 해서 그 일대에는 아주 상인들이 아주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근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충돌하고 고함 지르고 고성을 지르고 그리고 차까지 와서 차백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 놓으니까 이 부근에 있는 상인들은 장사가 갖다거나 되지 않는 데다가 더욱더 손님이 오지를 않는다. 그래서 빨리 조치를 취해달라. 이렇게 지금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주는 도구체 누구일까? 누구이길래 이렇게 서울 도심 한가운데에 벽면에다가 저렇게 대범하게 글씨를 쓰고 또 그리고 그 글씨를 그 다음 다음날 바로 지워버렸습니다. 오늘 CBS의 인터뷰를 한 가운데 이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있는 단면에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건물주는 지금 정치적으로 의도 없이 정치적으로 의도 없다. 나는 어디 여당도 여당도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적고 있는 메시지는 지극히 정치적입니다. 아주 심한 정치적입니다. 한쪽을 완전히 박살될 수 있는 공격하는 그런 메시지가 들고 있어서 본인은 정치적 의도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거 모를 정도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정치도 의도 없이 본인들이 다 아니도 하니까 본인들도 나는 줄리가 아닙니다라고 하니까 부인하는 내용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표현하고 풍자한 것이다. 즐거운 마음으로 표현하고 풍자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 상대방은 지금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풍자했다. 건물주가 여모씨로 알려졌습니다. 여모씨. 30일 방송된 CBS 라디오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커지고 일파만파가 될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꿈에도 생각 못했다. 정말 그럴까요? 누구나 알 수 있는 이 정도의 표현이면 얼마나 많은 파장을 갖고 올지 너무나 뜨거운 이슈이고 특히나 대선 후보의 부인인데 이렇게 써놔고 갑자기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열성팬들이 문제다. 이렇게 또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과격하게 나올지 몰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이가 없고 황당하다. 개인적인 소감은 세상이 미쳐가고 있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소리를 누가 해야 됩니까? 자기 벽면에다가 줄리의 남자, 영부인의 꿈 이렇게 하면서 쭉 연도별로 남성의 이름, 성자를 적어놔놓고 이렇게 조롱, 비웃듯이 공격하는 듯한 이런 글을 써놔놓고 세상이 미쳐가는구나 하는 소리를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고 황당하다 이러면서 개인적인 소감은 세상이 미쳐가고 있다. 왜냐하면 여기 보고 이 벽면을 못 보게 하려고 벽면을 지키게 하려고 그래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자들이 와서 우산을 펴놓고 또는 거기다가 성령차를 차백을 설치하는 거 보고 야, 세상이 미쳐가는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원인 제공한 당사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걸 차단하려고 하는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와, 세상이 미쳐가려고 한다. 그렇게 과격하게 나올지 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금 여시는 호남을 기반으로 둔 사업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 여시는 본인은 헌법적 가치인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표현하기 위해서다 라고 밝혀졌는데 그런데 이 건물은 지금 2000년도에 4월에 매수해서 현재까지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2000년도 4월 호남에는 호텔 사업하는 것도 알려져 있고 지금 이 2000년도 4월에 매수해서 보유 중인데 해당 건물에서 홍길동 중고서점을 운영하고 있고 광주에서 여러 회사의 사내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뉴델리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여시가 사내 이사로 한 회사의 법인 등기로는 각종 엔터테인먼트, 부동산, 비트코인, 숙박업 심지어 태양광, 그리고 풍력발전 사업 등 사업 목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 태양광과 풍력발전 이런 것들은 문재인 정권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같이 하고 있다고 봐서 그 진영 사람들이 아닌가 지역도 광주이니까 하고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아주 강하게 듭니다. 여시는 부동산업과 문화사업 또 태양광 및 풍력사업, 토목공사 등 사업 목적으로 적시한 또 다른 사업체 지금 이게 또 다른 사업체도 등기에도 사내 이사로 등기가 돼 있다. 이렇게 합니다. 모두가 광주에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사업도 많이 하고 부동산도 많고 아주 재력가인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얻어적으로 이렇게 쓰고 그렇고 나는 표현의 자유다 하고 아 이렇게 반응이 떠올 줄 몰랐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얻어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 광주 소재에 농업회사 법인 등기에도 사내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법인의 사업 목적에는 농업을 비롯해서 교육사업, 판매사업,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성마사업, 말을 타는 성마사업, 태양강, 풍력사업 등이 명시되어 있다. 태양강과 풍력은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전남 영광에서 영광 테마파크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뉴데일리가 보도를 했습니다. 본인은 지성용 민들레 영토 대표와 페이스북을 두고 받았는데 지성용 민들레 영토가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페이스북에 벽화를 제작한 이유를 설명했는데 정치적 이유는 아니다. 윤석열 씨가 헌법기관이 파괴되어 출마했다는 말을 듣고 시민으로서 분노했다. 그리고 헌법 가치인 개인의 자유를 말살하라는 뜻이라고 한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개인의 인권 개인의 가장 소중한 인권에 대한 침해 인격권에 대한 말살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런 벽화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논란을 익히는 사람이 지금 윤석열 씨가 헌법 가치관이 파괴되어 출마했다는 말을 듣고 시민으로서 분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말하고 거기에 윤석열 지지자들이 온 걸 보고 야 이럴 줄 몰랐다. 이렇게 과격하게 나올 줄 몰랐다. 황당하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건 방송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직접 본인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건물주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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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